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론의 첫 주제는 선거관립위원회가 공병호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관립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립위원회에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사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선관위에 그리고 투표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을 건박할 수가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고 사전투표 조작설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작설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2022년도 2월 28일에 서울시 선거관립위원회에 함께 고발을 당했고 그다음에 황교안, 민경욱 두 분이 아마 영등포 선관위에서 고발을 받았을 겁니다. 사전투표 행위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모든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는 또 당일투표가 있겠지만 비중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립위원회는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무척 노력해왔고 그것이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저를 2월 28일 날 그리고 황교안, 민경욱을 3월 1일 날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긴 송사, 경찰수사, 검찰수사, 그다음에 선관위에 2위 신청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든 것이 다 무죄로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 선관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제기를 해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선관위가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의 그런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올해 52세에 강북구 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의원인 천주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공병호를 고발하라라는 그런 닥달을 당하는 그런 이 화면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50세 초반이니까 한참 혈기왕성할 때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병호란 사람이 이렇게 이번에 강서보궐선거에서 3만 7천 명의 가짜 사전특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넘겼다. 이런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자 가능한 일이니까 당연히 김용빈 씨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천주호 의원이 선거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사회통합에 져야 되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래서 제가 참 야 너희들이 민주주의의 적이잖아 너희들이 공공의 적이잖아 너희들이 선거마다 다 도덕질 했잖아 공병호가 무슨 정권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감투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무슨 민주주의의 적이 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젊은 친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선관위 측에 공병호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제가 아직 이번은 처음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된다 김용빈 선거관리비원회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살림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저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하자니 뭐 그동안 한 일이 다 들통이 날 거고 고발을 안 하면 저 허위 사실을 유표하는 것이 아닌 것 모양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김용빈 씨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점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안 해왔으면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주 악랄할 정도의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장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장을 내겠죠 공병호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까 저게 참 좀 찜찜하거든요 김용빈 씨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에서 다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상당히 새로운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빈 씨도 다 알 거고 김용빈 씨도 그냥 그동안은 얼굴마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본인도 다 알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본인 일이니까 주말에 보는 기회도 안 있겠습니까 자기 모가지가 달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범죄집단이고 김용빈 씨는 판사로서 상당히 경력이 괜찮고 사람이 괜찮았으니까 그런 사법부 내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속하는 사법연수원장을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력도 저는 앞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질적으로 김용빈이 이끌고 형식적으로 노태학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을 풀어쓰게 되면 김용빈 씨가 판사의 일을 잘 하다가 그냥 불현듯 친구 덕택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문제는 부정선거 세력의 앞잡이 그냥 방패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렵게 되든지 선거 부정 문제가 덮여가지고 그렇지 않고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노태학은 물론이고 김용빈 씨가 그냥 여러분들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아주 간단한 도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적인 도표입니다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이게 그냥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보궐선거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보면 총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전부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한테 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입니다 7.49%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a 이거 이 a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가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선관위는 11만 471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하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7만 7242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인데 김용빈이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의 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한 22.96%는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7.49%를 더한 겁니다 이까지 여러분 다 까발겨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까발겨졌는가 하니까 3만 7473표 가운데서 실제로 더불당 후보한테 넘어간 것은 3만 7472표고 한 표는 넘어가지 않아 가지고 컴퓨터는 개수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를 그래서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 한 표를 넣어 가지고 컴퓨터상으로는 숫자가 맞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보궐선거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완전하게 한 표까지 찾아낸 겁니다 한 표까지 지금 이스라엘군이 여러분들 가자를 진입해 가지고 지상이 아니라 터널에 있는 그런 하마스 군대를 완전히 싹쓸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싹쓸이 제야 전문가가 싹쓸이를 한 겁니다 도둑놈들을 도둑질이 얼마나 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7.49%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인 수 기준입니다 3만 7473표 그러니까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확보해 가지고 그 가운데 이런 100명만 통합선거인 명부에 확보된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사전투표는 대한민국에서 비밀선거가 아닙니다 기표도장 이미지가 찍히고 그다음에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은 사람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 교차시키게 되면 A씨가 선거마다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알려지는 거죠 겁난 일입니다 그런 짓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거를 밝힌 겁니다 이거는 그냥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조작한 선관위 일당들에게 김용빈을 비롯한 선관위 일동들에게 일종의 스마트폭탄 정밀폭탄과 같은 겁니다 딱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야전문가의 분석작업이 얼마나 정밀한 거 아니까 여기서 거소투표를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하게 되면 3만 7,10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등촌동 관내 사전투표 가양일동 관내 사전투표를 몇 표를 조작했는 거 아니까 3만 7,100표를 조작하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7.41%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김용빈은 부정선거의 괴수입니다 김용빈은 부정선거의 수계입니다 노태학은 부정선거의 수계이고 괴수인 겁니다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여덟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선거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세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모든 여덟 번 범죄 가운데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범죄가 바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으로도 김용빈이 제정신이 있으면 공병호를 고발하기가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공병호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점검물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까발긴 상태에서도 국힘당이 뒷걸음을 치고 외면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거의 짐승 수준으로 봅니다 이런 여러분들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단 한 말씀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주 애통하고 통절한 그런 일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분만 여러분들 그렇게 젖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마스의 공격으로 키부체스크의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들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헤드업이라고 하더면요 머리를 곧추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을 계속 수행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러면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다 그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떠날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이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국민 개개인인 겁니다 그래서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그냥 좀 있다가 나가면 끝입니다 그냥 제임하고 끝나면 문재인이 이런들 탈원전과 관련해서 개판을 치고 나가더라도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면 다 떠나는 건 떠내기들입니다 한동훈이가 똑똑하게 무슨 폼을 잡고 하지만 다 떠내기입니다 떠내기 그냥 임기직 선출자 선출직 공직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바로 10월 11일 날 관내 사전 거소투표 기준으로 37,473표 관내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37,100표 거소투표가 1,402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남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전부를 한 표 제외하고 한 표는 개수조정에 필요했으니까 한 표를 제외하고 37,472표를 바로 더불어당 진교훈 함께 넘겨줘 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 찾아낸 그냥 여러분들 그야말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김용빈이 첫 작품으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이 공병호를 주호가 압박을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검찰이나 경찰에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뭐 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봐주고 법무장관도 입을 다물어주고 대법관도 우리 편이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찝찝한 일이지 않습니까 원 데이터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다 확보한 다음에 동별로 다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거소투표 이렇게 여기에야 조작된 득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더블 민주당 진교훈의 이 득표수 가짜 득표수에 절반이 진짜고 절반이 선관위가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염창동에서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가짜가 여러분들 여러분이 익숙한 바와 같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것의 절반이 진짜입니다 절반이 그리고 절반은 누가 쑤셔 넣어줬다 이렇게 가짜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어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용민이 머리가 좋으니까 솔록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병호를 고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핵가닥에 고발하게 되면 그러면 뭐 송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정론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여러분들 악은 악대로 다 밝혀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